시작하면 저희 보람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식당에서 중심을 잡고 위에서 육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걸 통화하시면 되고요. 내려가서는 이제 체크인하고 텐트 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크인은 어차피 손님들께서 아이들 배정을 다 해오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먼저 안내를 하고 가방이 다 있으면 아이들 설명이기도 힘드니까요. 숙소 배정만 먼저 다 해서 숙소에 텐트가 짐을 다 놓고 그다음에 나와서 장비 설명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 놓고 텐트별로 한 두 명씩 이제 카트로 짐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명씩만 나와서 저희가 이제 짐을 싣고 올라가라고 안내를 해줄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기 일정표에 보시면 OT라 되어 있어서 캠핑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장비 설명이 있어요. 이건 전체 친구들 다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OT시간이 끝나면 이제 캠핑 요리를 아예 좀 준비를 할 건데요. 어차피 식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텐트별로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식재료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만들 것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요. 양념내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리만 하면 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아이들이 뭐 밥도 만들어 먹고 이러려면 이제 시간이 좀 꽤 걸리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캠핑의 주 목적이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해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캠핑 요리를 지금 5시부터 그 뒷창리까지 8시까지도 지금 자가왔어요. 3시가 또는 아이들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시간까지 다 8시까지도 자가왔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별자리 힐링 명상이라고 해서 저희 보라머니 별이 굉장히 잘 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명상할 수 있는 곳으로 인솔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누워서 별을 본다든지 아닌지 앉아서 저희가 밤하늘 별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1시간 정도 하면 저녁에는 이제 일과 정리하고 취침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사이트별로 지도자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취침 점검이라든지 인원 점검 환자 파악 이런 것들은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아이들 잘 때도 저희가 구역별로 지도자가 위치가 돼서 아이들 계속 점검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침에는 저희가 기상방송 6시 반 정도의 캘리킹장에서 시작하고요. 이제 산책은 아침에 이제 식사하러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그걸 산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 모여서 그 식당 쪽으로 걸어 올라와서 아침 식사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다 여기 위쪽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첫 번째 아웃도어 리더십 훈련에서 숲속 오리티어링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200명이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단수의 인원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4명에서 5명, 한 동이 한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에게 저희가 지도와 체크카드를 나눠주고 지도에 표시되는 공을 찾아오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대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게 끝나면 이제 보라모 식당에서 그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텐트로 각자 연결적으로 밥 먹으러 친구들부터 내려가서 이제 휴식을 좀 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후 활동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보라모 전주 리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챌린지 얻으면 처음 뗏목 정상의 두 가지 활동을 모두가 다 경험을 확신하는데 이제 200명은 조금 넘으시니까 이제 인원을 더 많이 넣어서 500명은 없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인원을 다 나눠서 로테이션으로 챌린지 먼저 뗏목, 뗏목 먼저 챌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에는 이 야외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로프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미리 차 맨 마지막에 있는 로프코스에서 물을 아이들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뗏목 정상의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 뗏목 정상의 정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목 같은 데서 래프팅처럼 해서 굉장히 위험해서 안 되고요. 저희 원내에 이제 호수가 치생긴 뗏목 장이 있어요.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어서 거기서 다 모두 개별적으로 구워줄 게 있고 패드를 하나씩 들고 뗏목에 승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뗏목 위에 타면 아이들이 이제 수영 잘한다고 일부러 빠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저는 이제 안전교육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는 하고 있고 발만 물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심이? 네. 수심이 어떻게 돼요? 호수예요, 호수. 근데 이제 면적이 이 셀리나실 한 두 개? 면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이거 두 개면 배가 어떻게... 여덟 개 정도요? 네. 보시면 어느 정도죠? 보시면 아까 저희가 저기 뭐 캠핑장에 캠핑장에 그 주차 한 번 있죠? 그거 한 3분의 1 정도. 그 보시면 돼요. 여기 뗏목이 8개 정도? 수심은요? 네. 수심은 가운데만 1m 한 50 정도요. 아, 서 있을 수 있나요? 네. 군용조끼 이런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잡고 오세요?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네. 저희 작년에 또 새로 구기를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상대가 안 좋거나 이런 거 없지 않은데요. 또 저희 뭐 수련 시간 평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셔도 보세요. 음. 활동,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치료 모습을 받으세요. 그거는 애들 얼마나 타나요? 아, 시간은 한 시간 정도? 배에 타서? 뗏목이 타서? 아, 아니요. 그 전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죠. 그래서 뗏목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보시면 돼요. 3,40분. 네네. 한 팀당 3,40분당 거기 있어요? 네네네. 뗏목이 8개잖아요. 뗏목이 한 대부터 10명 세요. 10명 세요. 10명 세요. 10명 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 뗏목 안에 지도자 선생님들 다 해주세요. 알답니다.